아니 아니 인간적으로 너무 짧지 않아요? 아니 버블팜 버블팜이 나온다고요? 버블팜 화면 보다 이 형이 자신의 강공 분위기를 포기하는 느낌이 들어서 버블팜을 시키기 전 그런데 한 곡만 더 하시죠 네 준비해주세요 아니 너무 짧아 그렇지 않아요? 양식이 없는거야 이거는 1분 30초 안될걸요? 네 어 그정도 될거에요 이게 후렴 사비를 하고 브릿지로 넘어간게 아니라 그 사비가 마지막 사비로 넘어간거라 딱 1절보다 좀 안되게 나올거 같은데 미쳐가지고 조용히하래요 그만 갈게요 여러분들은 안떡죠? 아니요 그래요? 여기 햇빛 없어서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아니야? 시베리언보다 춥다고요? 제가 이제 시베리언보다 춥다고요? 그건 다른 의미로 나쁜거 아니에요? 하하하 하하하 안 더운건 좋은데 춥는것도 좋은건 아니지 않아요? 추운건 어 저희가 탱이봉이를 약간 밀고 있어요 하나의 조합으로 7월달에도 좀 점점 점점 나올수있게 각을 좀 잡고 있는데 문제는 문제는 오늘이 데뷔날인데 데뷔부터 너무 힘들어 오늘 온도 봤어요 31도 막 이렇게 나오길래 탱이봉이 데뷔날인데 오늘 공연도 4시간 있는거 알아요? 네 아 네 8시에 8시 10시엔 자신이 없어요 자신 자신이 없어서 그게 아 뭐 8시때 공연에 또 할지 안 할지 할지 안 할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시냐에 따라서 네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